오늘도 이벤트 있습니다. 댓글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주얼리 랜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디올의 최신 신상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알아보기에는 종류가 많으니까 몇 가지만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렌치 럭셔리 브랜드로 우아함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상백은 디올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섬세한 수공예로 완성된 각 백은 탁월한 품질과 아름다운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디올의 상징적인 로고와 시그니처한 디자인 요소들이 돋보이고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로 제공되어 각각의 취향과 용도에 부합되는 디자인으로 나왔네요. 이번 시즌의 핫 아이템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매력적인 백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체스트 디올 라지백. 눈에 띄는 CD 락 클로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클로저는 디올의 상징적인 로고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매력을 더해줍니다. 클로저는 백의 안전한 보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시각적 요소로서 백의 세련된 느낌을 더합니다. 가죽 인서트 디테일이 있는 탈착식 체인 숄더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이 스트랩은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 옵션을 제공하고 가죽 인서트 디테일은 백의 미세한 디테일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상단에 탈착식 가죽 핸들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들어 휴대할 수가 있는 옵션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31, 12.5, 31cm로 되어 있고 가격은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CD 시그니처 스몰 베니티 케이스 백. 디올의 2023년 가을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CD 시그니처 베니티 케이스 백입니다. 상단과 하단에 CD 시그니처 엠보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엠보싱은 디올의 상징적인 로고를 세련되게 표현했고 백의 고급스러움과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합니다. 내부는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지퍼 클로저는 백의 여닫침을 원활하게 해주고 손쉬운 액세스와 보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가죽 핸들은 손으로 들어 휴대할 수가 있는 옵션으로 백의 디자인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더해줍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탈착식 가죽 숄더 스트랩을 함께 해주고 숄더백 또는 크로스바디 스타일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16, 11, 9.5cm고 가격은 365만원입니다. 다음은 CD의 시그니처 스트랩백, 플랩 클로저로 되어 있어서 백의 안전한 보관과 함께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줍니다. 앞면에는 디올의 상징적인 CD 시그니처 엠보싱이 돋보이고요. 이 엠보싱은 브랜드의 로고와 아이덴티티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고급스러움과 독특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가죽 디테일로 장식된 CD 시그니처 체인을 가지고 있고 이 체인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백의 디자인을 독특하게 완성시킵니다. 내부에는 패치 포켓이 있어서 작은 소지품을 정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소재는 고품질의 복스 송아지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소재는 부드럽고 튼튼하며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가죽의 질감과 광택은 백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한층 돋보이게 해줍니다. 크기는 21, 6, 12cm이고 가격은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디올 북 토트 라지 백. 앞면의 디올의 로고인 크리스찬 디올 파리스 시그니처는 백의 디자인을 독특하게 만들어주고 디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커다란 사이즈죠. 다양한 스타일과 상황에 맞춰 유연한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넓은 내부 공간은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크기는 42, 35, 18.5cm로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가격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레이디 디라이트 미디엄 백. 클래식한 우아함과 디올 하우스의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레이디 디라이트 백을 소개해드릴게요. 디올의 시그니처 패턴을 10분 활용했고 그레이와 핑크 컬러로 반전된 컬러의 토일드 주디 리버스 모티브 자수가 전체적으로 가미되어 있어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탈착식 와이드 숄더 스트랩으로 되어 있으며 스트랩은 넓게 디자인되어 편안한 착용감과 스타일리시한 외모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내부에 지퍼 포켓을 갖추고 있고 라지 사이즈의 패치 포켓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넣거나 꺼내기 편리하겠죠? 피니쉬 메탈 소재의 두꺼운 DIOR 블럭 참 장식이 실루엣에 디테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24, 20, 11cm이고 가격은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들백. 모양이 독특하죠? 안장 모양의 디올 새들백입니다. 마리아 그라치아 치오리는 아이코닉한 새들백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 DIOR의 신상백을 선보였습니다. 이 백은 전체적으로 자수로 제작이 되었으며 푸시앤 멀티컬러 모티브가 돋보입니다. 이 모티브는 인도의 동식물과 함께 아이코닉한 패턴을 그려낸 것으로 고급스럽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 냅니다. 자석 디스트랩 클로저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또한 베개 스트랩에는 DIOR의 시그니처인 CD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내부 포켓 그리고 백 포켓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DIOR의 신상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백은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죠? 세련된 매력과 탁월한 퀄리티로 여러분의 패션에 독특한 가치를 더해줄 것 같아요. 특별한 순간에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DIOR의 신상백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이벤트 있습니다. 댓글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주얼리 랜덤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야 하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